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가 갈수록 어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봄철 산란기를 맞아 월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업 합동 단속이 진행됩니다. 어떤 어자원을 잡으면 단속이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새빨간 알을 가득 품은 대개가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암컷 대개를 몰래 잡다 적발된 영상인데요. 모든 암컷 대개와 등딱지의 지름이 9cm가 되지 않는 어린 수컷 대개는 1년 내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어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대개 불법 포획으로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봄도다리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문치 가자미는 몸길이가 15cm 이하면 잡을 수 없고 참가자미의 경우 몸길이 12cm 이하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징어도 포획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징어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조업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외투장의 길이가 12cm 이하인 어린 오징어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북도는 5월 한 달간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경비정을 동원해 강력한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인데, 이번 단속에는 민간 어선들도 대거 참가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